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유튜브 팬패스트를 만나서 제가 굉장히 설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이 책 쓰는 작가가 유튜브를? 하고 좀 의아해 했는데요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약간 크리에이터로서 너도 유튜브를 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준 분을 제가 오늘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박만리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만리입니다 일단 저도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조금 할머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20대, 30대들이 40대가 유튜브를 해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어떻게 보면 시니어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그 분야를 갖다가 개척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용기요? 예 나도 모르고서 하다보니까 진짜 용기가 생겼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인터넷이랑 공간을 통해 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랑 소통을 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너무너무 팬들이 진짜 알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인생이 이렇게 다 뒤집어질 줄 몰랐어요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꽉 솟으신 거예요? 아니면 원래 그냥 지치지 않는 스타일이세요? 친구들하고 이렇게 항상 전화하고 나는 에너지가 항상 넘쳐요 지치들 안 해 원래 뭐 내일 하는 일을 원업보다 생각 안 해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일은 오늘 생각하고지 내일 일을 내가 오늘부터 생각하고 그걸 걱정에 따라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일 걱정하다 오늘 일을 막상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어제 일이나 할 걸 괜히 걱정 말고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적이 많지 할머니한테 배울 적이 뭐 있겠어요? 아유 그 인생 철학을 배우는 거죠 감사합니다 쭉 컨텐츠를 엄청 많이 만드셨잖아요 지금 비디오가 몇 개 정도 돼요? 다 세보셨어요? 한 300개? 300개? 와우 300개 그 300개 중에 약간 뭐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만 그 좀 야 요건 진짜 잘 만들었다 하는 거 있어요? 잘 만들어 온 것은 우리 유라가 항상 다 잘 만드는 게 내가 꼭 찍어서 말을 못 얻었네 아 그러면은 할머니 기억에 좀 남는 영상 내가 요거 만들었더니 좀 재밌는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 재밌는 거에서 그 차에 호주 가서 그 놀았던 거 찍은 것을 지금 내가 그 저기를 내 핸드폰 넣으러 오면 나오면 그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 호주에서 찍으셨던 거? 네 팬들한테 앞으로 계획이나 이렇게 마지막 인사 하나 하고 오늘 저도 인사드릴게요 사랑하는 팬들아 항상 잘 먹고 항상 진짜 건강이 첫째니까 출세보단 건강이 첫째야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진짜 할머니가 항상 사랑하는 줄 알지?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진짜 건강하고 후기를 바래요 팬들아 사랑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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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